안녕하세요. 이기수입니다. 증산도 구도의 첫걸음 입도.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달에 입도하신 도생님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광주 상무도장에서 입도하신 조찬천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오랜 진리 인연의 매듭을 짓다. 이분도 오랫동안 구도를 하신 모양입니다. 저와 증산도의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인 2010년 전후 어느 늦겨울 한반도 남쪽 지방에 매화꽃이 피는 광양에서였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함께 광양 매화꽃을 구경하기 위해 축제장을 올라가던 중 조그마한 테이블에 책을 올려놓고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책을 나누어주던 두 분을 보았습니다. 책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궤백에 관련된 책인 걸로 기억합니다. 평소 관심을 갔던 분야이기도 했고 무료로 나누어준다는 이야기에 급 관심을 보여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두고 돌아왔는데 그때 만난 분이 바로 김영자 포감님이었습니다. 이분은 가족과 함께 축제장에 갔다가 증산도를 만났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평소 관심을 갔던 분야다. 자 이런 글귀 한화 하나에서 이분이 인연이 되실 분인지 아닌지 어떤 분인지 그것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부터 도라는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우주라든가 전생과 같은 독특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으며 젊은 시절부터 무언가 풀리지 않는 제 인생에 대한 궁금증이 이 세상 너머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분은 독특한 분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사람들은 전부 돈을 벌고 가급적이면 더 많이 벌고 그래서 가족들을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온통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기 때문에 당장 그런 것과 무관해 보이는 이런 주제들은 독특한 분야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이분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처럼 정말 나의 문제가 어떤 큰 난관에 봉착했을 때는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이 독특한 분야에만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독특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하고 구도심이 있는 분인 것이죠. 그러던 중 2001년도 도화제의 성문호흡이란 호흡수련 단체를 알게 되어서 본격적인 호흡수련을 하게 되고 급기야 집을 떠나 일반인들을 지도하는 도장의 사범이라는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내 노력 여하에 따라 신선이 될 수도 있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수련을 하면서 이미 이때부터 윤회와 사후세계 그리고 도계와 절대자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보세요. 구도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해답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열심히 하게 되죠. 그리고 이분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는 몰라도 내가 또 사람이라면 수련을 통해서 신선이 될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런 도가 있을까요? 사범 생활을 약 1년 정도 하자 그 전에 해왔던 방송 제작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고 저는 다시 사회로 돌아왔으며 호흡수련과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까 말씀드린 2010년경 광량에서 2년으로 김영자 포감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연락이 계속 오고 있었는데 당시엔 허황된 사이비 종교 정도로 치부하던 증산도는 따지고 보니 제가 청년 시절이던 1980년대 어느 시절 제가 사는 광주광역시 제1번화강인 금남로라는 거리에서 지구의 사계절과 원시 반본이라 적힌 패널들을 펼쳐놓고 종교적인 색채보다는 지구적인 미래에 관한 비전을 얘기해주던 청년들을 통해 이미 이해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 진리의 인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공부에 깊어지면서 자신의 어떤 과거 이런 것을 되뇌이면서 정말로 하늘의 뜻에 의해서 조상의 어떤 손길에 의해서 의미 있는 그런 인연 이거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증산도를 이렇게 만났다고 광양에서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도 이미 30년 전에 이분은 광주에서 또박또박 진리를 이야기하던 청년들로부터 야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는 일리가 있어 야 나도 이걸 공부하고 싶어 이렇게 분명히 그 의미를 각인했던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기억해냅니다. 그때 당시 제 머릿속에 이상할이 많지 그 설명이 뇌리에 쏙쏙 박히며 이해가 잘 됐었습니다. 왜요? 인연이 있는 분이니까요. 구도에 관심이 있는 분이고 세상에 많은 의문이 있는 분인데 여기서는 그 해답을 말해주니까 쏙쏙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더욱 현재의 세상을 넘어서는 뭔가 확실한 해답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왔는데 김영자 포감님께서 보내주시는 증산도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제 궁금증과 의문들이 하나 둘씩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해 지나지 않아 김영자 포감님과의 신뢰가 충분히 쌓이자 저는 광주 상무도장을 찾아갔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증산도가 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을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아내가 결사적으로 신앙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본인이 갈급해야 하는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일단은 확인하였어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어느 단체에 가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일단 어떤 곳인지를 내가 논으로 확인하자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이제 신앙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떠나서 부인이 너무 반대를 하고 나서십니다. 모든 종교에 대해 무조건적인 불신을 하는 아내는 사실 예전에 제가 했던 호흡수련 때의 좋지 않은 기억 때문인지 이혼까지 불사하겠다는 강한 반대를 해서 당신은 증산도 공부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의 아내는 증산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산도 신앙은 가을 개백이라는 전 지구적인 재난 상황에서 상생의 후천 5만 년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활동이라는 것과 제가 하고 있는 증산도 신앙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저를 이해해 줄 것으로 믿고 열심히 정진할 생각입니다. 그땐 입도를 못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입도를 하시면서 나 하나가 옳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인도 따라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입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염원했던 입도식을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증산도를 처음 만난 지 언 10여 년 제 나이 60을 넘긴 그 해였습니다. 10여 년이 아니죠. 사실은 40여 년이죠. 입도식을 하는 날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젊은 날의 까닭 모를 방황과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 그리고 우연치 않게 만난 호흡 수련 공부와 천상 세계에 대한 체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결국 제가 증산 상재님의 참 진리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연락을 해 주시고 증산도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던 김형자 포갑님의 정성이 저를 증산도 신앙을 하도록 해 주신 큰 은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늦은 만큼 더 열심히 더욱 정성을 들여 공부하여 상재님의 큰 뜻을 받들 것을 맹시하며 김형자 포갑님과 수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자 40년 그리고 40년 전에 큰 인연이 됐지만 그때 너무 또 젊으셔서 바빴기 때문에 인연이 못 되셨는데 반드시 인연되어야 하는 분들은 이렇게 그 인연의 손길이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알아차리시죠. 왜냐하면 구도심이 식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사례는 거창 도장에서 입도하신 정숙자 도장님의 사례입니다. 심리의 사람 하나 보일 듯 말 듯한 때가 온다. 어느 날 동생이 증산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듣다 보니 제가 7살 때 할머니를 따라서 읽던 시천주주 주문과 똑같이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말이 있는데 앞으로 총이나 칼로 전쟁을 해서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괴질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심리의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한 때가 온다라는 것인데 아니 동생에게 들은 증산도가 할머니가 신앙했던 상제님 신앙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상제님 신앙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고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앞으로 가을 계벽이 온다. 그 할머니의 특별한 구도심으로 바로 이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주문을 읽어야 하고 앞으로 이런 때가 오니 세속에 빠져서 어떻게 살더라도 나의 이 말을 잊지 말아라 하셨던 그 염원이 이제 이 남매에게 이루어졌던 거겠죠. 그러니까 벌써 동생은 증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에게까지 인연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향교에 적을 두고 있어서 입도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올해 12월에 향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대구 선녀와 전수행사에 동생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어릴 때 속이 불편할 때나 감기가 걸렸을 때 또 체했을 때도 태울주를 집중해서 읽으면 나왔던 적이 있었고 1년이 넘게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청수를 모시고 기도를 올리고 태울주와 시천주 수행을 했었습니다. 보세요. 이분이 지금 바야흐로 2020, 2년, 3년 이때에 지금 증산도 시천주주, 태울주를 다시 읽으면서 선녀와 치유 수행을 하지만 이미 어릴 때 시천주주, 태울주를 읽어서 이렇게 치유를 하는 은혜를 이미 받았던 체험을 다 하셨던 분이잖아요. 다시 인연이 되신 겁니다. 이번 대구 행사도 출발할 때는 눈이 너무 아파서 안 가려고 했는데 동생의 권유로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선녀와를 전수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 아픈 것이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생각을 해보니 이제는 입도를 해서 제대로 수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쩍에 들었던 말씀대로 심리의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하게 사람들이 죽어갈 가을 개벽기가 되었음을 깨달았고 또 그때 할머니께서 하셨던 구원의 그 진리를 저도 열심히 닦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정성과 자손들 스스로의 구도의 인연과 그런 조상 자손의 합덕으로 마침내 상제님 진리로 일가가 되셨습니다. 다음 사례는 제주 연동도장에서 입도하신 양진웅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놀라움 그 자체 STB 상생방송 이분이 상생방송을 보게 되는 그 순간 이런 느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불평등한 세상은 좀 더 나아질 수가 없을까 서로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라는 평소의 의문들이 후천개백이라는 주제를 만나며 자연스럽게 중요한 관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의 한계를 보시는 분이고요. 구도에 매듭을 지어야 할 어떤 인연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살아가면서 후천개백이라는 정상상제님의 진리의 주제를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이 있겠구나 정도도 이렇게 알게 되신 분입니다. 곧 인연이 되시겠죠. 동양사상과 한자,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1988년 대학 시절 선배로부터 대순진리회를 소개받았고 동양사상을 세상 이치에 맞게 설명하는 논리에 매료돼 입도까지 하고 열심히 포독 활동도 했었습니다. 현실 세상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후천개백의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지만 평소 꿈꾸며 생각하던 철학과도 맞았기에 당시 곧 남북 통일이 된다는 얘기를 굳게 믿고 군 입대까지 밀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구도심이 깊었는데요. 먼저 대순진리회를 만나서 약간은 개백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어떤 신앙을 했죠. 당시 20대의 열정으로 학교 친구와 심지어 고향 친구까지 여러 명을 입도시켰던 저를 종단책에서는 신앙의 선배와 결혼까지 시켜 적극 후원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제주시 노형 로타리에 대순진리회 회관을 짓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장남의 무게를 젊어진 저로선 모친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대순진리회 생활 권유를 고사했지요. 그러자 몇몇 종단책 간부까지 제주도 집에 찾아와서 저를 두고 어머니와 단판을 벌였지만 끝내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어머니의 벽을 넘지 못했고 어머니 한 분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진리현실의 적잖은 실망감과 함께 대순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했던 건 상제관과 후천 세상이었기에 마음속으론 증산사상에 대한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순진리와 인연이 끝났지만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는 바로 증산상제님의 진리 그리고 바로 지금 개백시대라고 하는 명확한 진리 이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다. 그 생각은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2016년 저의 딸의 수능시험 고사장에서 증산도 홍보를 하고 있던 부철룡 수석포감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어머니를 모시던 청년이 이제 대학 가는 그런 딸을 기를 정도의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딸의 시험 고사장에서 홍보를 하던 우리 도생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평소 상고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저에게 한민족과 증산도라는 책자는 매우 흥미있는 주제였고 자녀까지 권해줄 요량으로 가던 길을 되돌아와 한 권 더 부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 부철룡 수석포감님의 권유로 제주 연동도장도 두세 차례 방문해 보았고 다양한 소식과 연락을 꾸준히 전해 주셨습니다. 자녀에게 역사교육을 제대로 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고교생 아들과 함께 도장의 강연에 참여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침뜸의 명맥을 이어가는 구당 김남수홍의 구당 침뜸 교육원에서 동양의학을 만났고 8년여 동안 많은 공부를 하면서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직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5장 6부 인체 공부를 통해 몸의 철학인 동양의학과 증산도의 진리 내용이 자연스럽게 겹치면서 더욱 진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증산도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상생방송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진리와 인연이 되었지만 입도까지는 이르시지 못하시고 이렇게 이제 구당 침뜸 이 공부를 또 기피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 동양 철학의 어떤 기본 바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죠. 그것은 사실은 음양오행 철학이라고 할 수 있고 우주가 변화해가는 근본 이치입니다. 그러니 그런 이치를 떠나서 어떻게 세상에 진리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상제님의 진리도 모든 기본 토대는 일맥 상통한 것이니 이야 그야말로 이 증산도의 진리는 대우주의 근본 진리와 합일이 되는 진리로구나. 이렇게 믿음이 더 공고해지신 것이죠. 그리고 자녀 교육 차원에서 집에 TV를 없앴던 저는 가끔 검색에서 잡혔던 상생방송이 유튜브 방송인 줄로만 알고 있다가 2019년 여름 안방에 들여놓은 TV를 통해서 본 상생방송 채널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자녀들이 TV보고 이제 공부를 소홀히 할까봐 아예 집에 TV 다 없앴어요. 그런데 상생방송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TV를 새로 사놓고 보니 아 TV 채널에 그 방송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방송을 보면서 아까 이분의 사례 주제였던 이 방송 상생방송은 그 방송이 방송 자체가 바로 놀라움 그 자체였다는 일성을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황국과 배달, 고조선의 역사와 다양한 유적 탐방 각종 유익한 프로그램이 집집마다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 해외 역사문화 탐방에도 참여를 하고 싶었고 결국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0년 2월 인도환단고기부 콘서트 및 인도 유적 답사까지 따라 나서는 행운과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환단고기 북콘서트 현장에서 안경전 종도사님을 직접 배웠고 국혼을 되찾아야 한다는 열정에 탄복하며 종도사님과 함께 기념사진도 남기며 조금씩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역사와 진리에 너무나 관심이 있는데 상생방송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또 어떤 우리의 발언적 사이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다 댓글에 보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책들도 제대로 된 그런 책들이 많이 없는데 상생방송은 너무나 체계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방송돼 나오니까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셨을지 알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환단고기부 콘서트를 위해서 인도 답사 및 행사를 할 때 많은 시청자들도 이렇게 함께 동참을 했죠. 이때 이분도 역시 지원을 하셔서 종도사님과 동행하면서 답사를 하셨던 것이죠. 그 추억을 잊지 못하십니다. 그 후 종종 유튜브 강연을 접하던 중 지난 11월 STB 동방신선학교 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그간 제가 보고 싶다는 많은 책자와 자료를 보내주시며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성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했고 명상 수행에 대해 상세한 내용도 모른 채 틈틈이 상생계획뉴스 유튜브 영상만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제1기 동방신선학교 입도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적지 않게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무르익었던지 언제 겪어도 겪어야 할 과정이라는 생각에 입도의 마음을 굳혔고 지난 25일 처음으로 대전 태울공을 찾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도를 하십니다. 돌이켜보면 증산도는 언젠가 만나야 할 곳이었구나 생각해 봅니다. 엉겁결에 150살 수명줄까지 받았지만 부족한 수행으로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여겨집니다. 이날 종도사님 말씀 중에 갑작스런 마음으로 급하게 하기보다 신선 노름하듯 즐겁게 꾸준히 해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저 역시 현재에 차한 환경을 생각할 때 얼마만큼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부담감이 적지 않지만 종도사님의 말씀이 다소 위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앞서 걸어간 많은 선배 도식님을 따라 지치지 않게 천천히 따라가 볼 생각입니다. 보은 자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다양한 구도의 손길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찾아 나선 끝에 이렇게 결실을 이루시는 또 한 분의 구도자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특별히 정말 평생을 다 바쳐서 구도의 불변심으로 이렇게 천착하신 끝에 우리 상생방송과 우리 일꾼들을 만나서 함께 도반이 되어 상제님 대도의 결실을 이루게 된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